비싹비슷한 모양의 쓸쓸한 분위기의 집들 해변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으스스해지는 공기가 리에파야의 첫인상이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이 음산한 해변엔 콘크리트 잔해만이 발트를 향해 쓰러져 있다 지금은 힘없이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지만 백여 년 전 이 건물은 부동항이 간절했던 러시아 제국의 중요한 해군 요새였다 구한마을 러일 전쟁을 위해 발트 함대가 출발한 곳도 이 바다 하지만 그 명성도 흐르는 세월과 파도를 막을 순 없다 소비에트 군대가 철수한 후 리에파야의 군사지역은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진 건물들만 남았다 그런데 잘 관리된 듯 선명한 붉은색의 이 건물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 군용차가 마당에 서 있고 철조망도 그 쓰임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내리는 비가 운치를 더하는 이곳은 카로스타 군사 감옥 가이드는 조금 과묵한 사람 같다 투어는 그렇게 갑자기 시작됐다 만 원 정도를 내면 한 시간 동안 죄수가 돼 볼 수 있다 감옥에 들어서자 빗방울은 점점 더 붉어진다 자식이 다음번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아니요, 지구이. 무슨 지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1905년대에 러시아에 일어났다. 저녁때 여전히 이곳에 일어났다. 러시아에 일어났다. 그리고 러시아에 일어났다. 그날 수 등장은 이곳에 일어났다. 통역관은 투어를 포기하고 나만 남았다. 백여 년간 한 명도 탈옥하지 못했다는 이곳. 처음 끌려간 곳은 생각보다 크고 밝은 방이었다. 늦었지만 자기소개를 해야 할 차례인가 보다.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은? KB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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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만든 말이니 부인할 수도 없다. 조사가 끝나면 감옥에서의 일과가 시작된다 군인이니 전술훈련은 필수다 그렇게 7번 방에 갇혔다 물, TV, 플레이스테이션, 와이파이 말 없는 복종에 익숙해질 무렵 문이 열린다 레닌과 마르크스가 출소를 반겨주는 듯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누군가는 소피트 군복을 입고 또 누군가는 나치 군복을 입어야 했던 라트비아인들 이 감옥의 주인이 소비에트에서 나치로 바뀌는 동안 라트비아는 인구의 12%를 잃어야 했다 라트비아는 인구의 12%를 잃어버린다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